제, X 어디야? X. 아, 잘했어요. 그럼 P는 P. 아, P. 정말? 제, 우사기 덮고 우사기. 우사기. 우사기 있다네. 제, 펭귄 어디야? 펭귄. 펭귄 덮고. 일본어에, 영어에, 한국어까지. 천재 났네, 천재 났어 아주 그냥. 제, 오늘은 어디 가는지 알아? 제니, 세상에서 가장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노란색이고, 먹으면 아, 맛있다. 제니, 좋아하는 거 그거? 세 글자? 오, 옥수수. 이야, 역시. 제니, 옥수수를 여보잖아요. 울다가도 똑같이 다 옥수수. 맞아요. sociology, 연구소. 전혀 아가암어. 와, 아직도 안되네. 제니, 왕이. 자, 도움이 Dag오를 마치고.